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, 에브리원, Like & Subscribe It's amazing 땡큐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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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은 눈사람 만들어왔습니다 만들어 볼까요? 근데 금방 맞췄어요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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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번에는 우리는 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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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나 하면 이거 부실 거야 아! 부실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부실 거야 와 진짜 크게 맞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맞았어 잡아 여기 나가 오고 schme 보기 맞은 거 이쁘러야? 턱이 많아 껍질 고기야 고기야 아 아 아 이쪽에다 이쪽이 앞이야 이쪽이 아 괜찮다 어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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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왜 이렇게 뭐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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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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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集 어 그럴싸해 어 그럴싸해 아 네 눈사람 완성했습니다 머리가 좀 작은데 다이어트 좀 해야겠죠? 구독! 좋아요! 불러주세요! 피자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우선은 영어로 영어로? 네 구독! 좋아요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눌러주세요!